고성국의 판입니다. 이재명의 몽리, 국민이 심판한다. 이번 주 보면 이재명 몽리로 정치가 완전 중단돼버린 국정이 완전히 마비돼버린 이런 한 주였습니다. 사법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 아닙니까? 그 사법의 한 축이 지금 중단돼버렸어요. 중지가 돼버렸어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는 이미 잘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행정부와 국회, 입법부가 삐걱삐걱한 상황에서 이게 김명수 대법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삐걱삐걱하면서도 돌아는 갔는데 이제 이게 중단돼버린 거예요. 멈춰섰어요. 이 멈춰선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가 흠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틀간의 청문을 통해서 봤겠지만 나름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원 부결표를 던져서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 순간 대법원은 최소 이 두 달 이상의 대법원장 유고 공백 사태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도대체 이자들이 왜 이랬을까 따지고 보니까 이게 거의 전적으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야말로 정말 황당한 정략적 이해 때문에 이균형 대법원장 부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대다수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멈춰 서게 됐고 국회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끝도 없이 지금 정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말이에요. 이재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분석이 저는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재명이는 길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목요일 날 뉴페이스로 출연했던 김장수 박사의 분석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5년 후 3년 후 10년 후 이런 중장기 전략 갖고 있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따라서 지금 이재명이한테는 내년 총선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 지금 이재명이한테는 다음 주 재판 어떡하지 밖에 없다. 다음 주 재판 어떡하지.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장기적인 중기적인 전략 하나 없이 오로지 다음 주 재판 어떡하지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168석 정의당 6석까지 합쳐서 거의 175석의 의석을 주무르고 있는 자다. 이런 자한테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거의 맡겨져 있는 상태다. 이러니 국정이 표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가 심화되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구조적 위기다 뭐다 이렇게 분석하지 말자. 구조적 위기라고 분석하면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는 이재명이가 있어서 생긴 위기니까 이재명이만 제거하면 끝나는 위기다. 그럼 이재명이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어떻게 제거할 거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선거법 재판으로 유죄가 나오는 순간 국회의원직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대장동 사건이나 무슨 사건으로 감옥 가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재아가 그런 면에서 서바이벌 능력이 대단하다.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지구상에서 나타났던 생물종 중에 생존 능력 최고는 단연 바퀴벌레다 그랬어요. 바퀴벌레다. 이게 35억 년을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거의. 실제로 35억 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라는 건데 다들 바퀴벌레가 보이기만 하면 막 소수라 치잖아요. 정말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바퀴벌레의 생존력은 생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생존 능력은 바퀴벌레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생존력 하나는 대단하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사법부가 무슨 뭘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정리해 주는 수밖에 없다. 저 이재명의 저자가 대통령 선거 지고 나서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나가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껴입었는데 그때도 법으로 제지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인천 계양구 국민들이 저지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 내년 4월 전에 사법기관이 이재명을 제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니까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을 제거해 나는 수밖에 없다. 일단 이재명이 제거되면 적어도 이재명 때문에 발생한 정치적 지체와 후퇴와 정략 적어도 이거는 없어질 것이다.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한국 정치가 그 순간 완전히 선진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큰 걸림돌 하나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셈이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의 몽리로 인해 벌어진 정치 중단 사태, 국정마비 사태 이것은 그냥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딱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거가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재명으로 인한 수많은 파행 사태 때마다 그때그때 막 분노하고 성토하고 아무 소용없다. 이것도 다 이재명이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년 4월 이재명 제거 때까지는 이보다 더 심각한 국정마비 사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비장한 각오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법 1심이면 끝납니다 했는데 이재명이가 1심에서 유죄나 한다고 해서 상고 포기하고 바로 국회의원 빼지 않을 거잖아요. 23심까지 갑니다. 여전히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낼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정치적 지체와 혼란과 국정마비 사태는 사법기관이 처리를 마땅히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년 4월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제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